자잇! 자잇! 아... 죽지도 않았는데 까만 화면이라니 좋습니다 갑시다 빨리 먹을게요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맛있냐고요? 밥 먹고 싶어요 소세지 빵인데 밥 먹고 싶어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주인공 내가 미쳤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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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어서가자 떼잇! 짜아아! 따아아! 나쁘지않아 포션 마시고 아 이거 빨리 이거 빨리 먹고 싶다 21-9요? 0-21-9입니다 0-21-9에요 지금 특성은 빠르게 선 2렙 짓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화가 노플렛이어서 선화를 선화를 노리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다 와드 해놓고 쩡! 빠르게 됐습니다 자아 전멸이 없는 소나는 아무것도 없.. 도죽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충분히 잡을 수 있죠 계단대로 되고 있구먼 여기 있다 탑에 있으니까 따이야! 잘한다 잘한다 팀들 다 잘하네 팀들이 호잇! 오우! 이건 못먹어 같아서 내가 먹어야 됩니다 아 집 가자고 하는거 아니었어? 템 잘 나올거 같은데 특성이요? 알겠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어? 호우우! 지금 또 소나가 전멸있기 때문에 한번 더 누려볼게요 엘리스도 아니 이블릿도 안 보이니까 쟤가 절로 갈 줄 아이 아니다 못 맞추는데 이유가 있나 이야 루시안 왜 이렇게 세? 어우 정떨어져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제압되었습니다 정을 처치했습니다 베인이 스펠이 다 빠졌죠 지금? 아닌가 전멸 베인 베인 전멸있나요? 아 베인 전멸있나요? 아 죄송합니다 계산 잘못했네 그 다음 템은 도란 방패를 가겠습니다 그리고 신발 신발보다는 이워랑 그리고 와드 두개 아니다 하나 사고 그리고 핑하 하나랑 그리고 체력 버션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래도 아주 다양한 종류가 충분히 딸 수 있었죠 기념으로 잠깐 피자빵 한입만 아 아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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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나가 이제 전멸잇 곤숨쟁이고 탈진이 없거든요 얘가 탈진이 나랑 비슷하게 돌아오고 베인이 방어막이 1분 30초쯤 남았으니까 유지하는 방어막이 없고요 그래도 계속 싸워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예상 예상이 틀렸네 와봐 와봐 아 피자빵 먹고 있어가지고 말을 아 못하는게 아 참으로 죄송합니다 원래 말을 해주면서 알려주면서 게임을 해야되는데 아 피자빵이 그 케첩이 나를 너무 아 유혹 아 이거 참 적을 처치했습니다 내가 뭐 해줄 수 있는게 없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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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다 이거 이득봤죠 다이브 있는데도 우리 영원히 함께하게 될거야 야아 올줄 알았는데 안오네요 형님 먹읍시다 그럼 쨋 går 이거 어 이거 은 뭐지 이거는 내가 큐를 못맞혔 fail 앨리스님이 잘해줬죠 그래가지고 보건 나이스 나이스 아니 뭐야 이거 아니 감히 아 아니 감히 다시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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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세이브는 아니지만 슈퍼세이브인척하면서 아! 전투꾼에 가는게서 별풍선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잘받겠습니다. 팬클럽까지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그만큼 내 플레이가 아주 아름다우면서 잘한다 이 뜻이겠죠. 굿! 아 굿! 굿! 하다가 목에 뭐가 꼈어. 네 감사합니다. 잘받겠습니다. 이미 나는 랩 6이고 랩차이가 나가지고 그냥 이거 솔직히 그냥 싸우면 되거든요 지금 이거? 아 나 뭔가 뭔가 중계하면서 게임하는거 같지 않아요? 해설, 해설하면서? 이거 그냥 다이브하면 되거든요 이거! 저쪽은 6랩이 아 지금 베인 6랩이 되는데 아 이미 템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는 따잇! 따아! 따아!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죽이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비명지는게 아니라 그랩을 맞춰서 그랩을 맞춰가지고 비명을 잃은겁니다. 시야석 맞추는 기준이요? 승천의 부정 나오고 뽑으시면 됩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따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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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시야 테스트를 한번 해본 것 뿐입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따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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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내꺼! 아잇! 아잇! 아니에요. 아들 주려고 했어요. 아들 주려고 했죠. 내가 참 아아 어머니 아 역시 어머니는 이 시대에 최고의 걸작입니다. 크흐 이 자식 장난 전하라니 아아 이 자식 장난 전하라니 내가 기피 코너를 연속치 않을테다 으아아아 010 360 44 23 너는 아아 장난 전하라니 이 자식 아 이거 난리 났구만 오케이 거 무빙하네 저기서 따잇! 흑산중 맞아 여러분들 전화해요 사실 나 그냥 저 번호 맞구른거야 나 사실 저 번호 누구건지도 몰라요 아 아들 잘가 어시 어시 를 위해서 아니 아 아 안돼애애애애애애애애애애애애애애애애 죽었을 딜이었을 줄이야 아니야 나쁘지 않아요 덮쳐 나이스 나이스 쓰레쉬중하 초콜릿 5개 고맙다 잘 받을게 나이스 나이스 플레이였습니다 좋았어 괜찮아 내가 1킬정 1데스는 해도 KDA는 전혀 전혀 냥 인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2384님 초콜릿 8개 감사합니다 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으 쁙먹좰 뭐 먹냐구요 제 저녁이요 따잇 따잇 따아악! 어머니의 마음 입에 고기를 씹은 다음에 당분은 다 빼준 그 고기를 아들에게 주는 양념 다 해놓고 아들에게 마지막 한입을 주는 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음.. 확실히 이블린이니까 안 보이니까 힘들긴 하네 탑에 있다 돼지야 아닙니다 돼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에 비하면 뚱뚱하겠죠 감사래 아들아 에미가 말이다 요새 돈이 안 벌려 간절다 걱정이다 이쁘게 일곱 오케 repeater sco 나이스 여기다 와드를 해 놓고 헛! 아아 느려 두어 호 우어아아 진짜 길어 와아아아 나이스 나이스 오하아 나이스 좋은 플레이였습니다 아 탑이 이렇게 됐구나 아 니달리가 여기 있으니까 니달리가 여기 있으니까 탑이 저렇게 되는구나 이거 이거 가고 마법 무효화 망토를 하나 가겠습니다 아무래도 APDG 좀 많은거 같으니까 솔라리는 어 지금 엘리스님이 안가고 있는거 같은데 솔라리 제가 갈까요? 내가 솔라리 가달라고 하네 그럼 솔라리 가 드리겠습니다 밴 여깄다 따잇 따아아아 아 겁나게 얻어맞았습니다 어우 황홀해 일단 바텀을 밀고 보탈을 파괴했습니다 맞구나 그럼 저는 미드를 히히히히히히 내가 너같은 자식을 나왔던 없다 아 올라가야겠다 전설의 주야 전설의 주야 야 엘리스 센가봐 아이고 나의 예측이 아니 따잇 따아아 아 하잇 하아 아 아 총파다 맞아라 따아 저쪽 나이스 사자후의 힘 입니다 소리를 지르면은 아문들이 온다는 도움의 뿔피리 여기 아잇 따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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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죽었다 아 안죽었스 아아아아아 아 나이스 안죽었습니다 아 오 오 이럴수가 예측 예측그랩이 너무 안된다 아들아 힘내거라 너가 이 소환사의 협곡을 지배하려무나 마냥을 위해서 아 아니다 그냥 마냥을 위해서 이걸 뽑으려 했는데 그냥 이거를 아니다 그냥 가겠습니다 예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2LC로 N이 상대 어떤거 같냐구요? 조금 골치아픈 상대죠 아무래도 티보가 Q를 방어할수도 있고 뭐 그런 그런게 있으니까 참 귀찮은 존재가 있을수도 있죠 호잇 달려오 따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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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제 사형선구 사형선구가 괜히 사형선구가 아니거든요 자 따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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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으로 게임이 잘 그라가스의 술통이 오늘따라 매우 빵빵이 뭐야 다잇 따잇 따잇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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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를 기억하마 내가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들을 살려야돼 아들을 살려야돼 그거 이즈가 아니 아니 그거 애니가 쓰레쉬에게 상대하는 법이 까다로웠지만 애니도 쓰레쉬를 까다로 상대하기 까다로운 애여서 서로의 카운터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핑어 핑어하고 가자 블리츠에서 쓰레쉬같이 갈아타려고 하는데 쓰레쉬 어렵나요? 글쎄요 아마 블리츠랑 쓰레쉬랑 하다보면은 근데 같은 그램유라서 어떤 사람들은 더 빨리 배우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 감을 잘 못 익혀가지고 늦게 배운 사람들이 이렇게 종종 있지만 확실히 다르죠 솔직히 따잇 따잇 좋았습니다 와 이 딜봐 아 2649입니다 2649 어어어 여기 와던가 본데 나이스 30분 멀었습니다 오케이 명원도 먹어주시고 자 와드를 쭉 아잇 좀만 더 기다릴걸 너무 급하게 던졌다 아 일로 올 줄 알았는데 안 왔네 싸움을 쳐 그냥 대주는 것이냐! 나이스 나이스 여기다가 와드 해놓고 여기다가 와드 해놓고 그리고 바론을 먹겠습니다 짜잇! 야 딜 봐 딜이 장난 아니다 바론이 있잖아 와 바론 벌써 먹었네 저는 이거 템을 하나 또 갈게요 이거 팔자 그냥 팔고 마법 무효화 망터를 하나 또 가겠습니다 미카엘을 우리 원딜이 14킬 먹었거든요 우리 아들이 14킬 먹었으니까 미카엘을 빠르게 뽑겠습니다 이거 아들만 안죽어도 충분히 게임이 이길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 미카엘을 가도 충분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걸 가겠습니다 다잇따아 4번 먹었어요 나이스 미니언 값이 많이 폭 폭 폭 폭 폭 폭락겠네 갑자기 폭락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여기에 아까 와드가 있었죠 지웁시다 지워주고 여기 여기 근처가 와드 있나 본격 적이 ‑‑ ‑‑ Hut ‑‑ ‑‑ ‑‑ аемся ‑‑ ‑‑icas 저는 처치했습니다 학살중판 저는 킵 따아 끝났다 어 잠깐만요 박수를 박수 박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